쉼이 있는 교회가 여수지역 다음세대 어린이를 초청해 제4회 오감성경 무료 캠프를 열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열린 캠프에는 오감성경 대표 김성찬 목사를 비롯해 정정주 목사, 이준석 목사가 강사로 나서 창조와 타락, 심판과 분산 등 창세기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캠프에 참석한 주1학교 10명 이하의 여수지역 12개 교회, 83명의 학생들을 위해 인체 5가지 감각을 활용한 성경 공부도 마련됐습니다.